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EQ에 대해서 기초부터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이퀄라이저를 줄여서 EQ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퀄라이저, 이퀄이라는 말은 같다는 뜻이죠 뭐뭐가 같다 이런 뜻인데 옛날에 어떤 하이파이 오디오가 나오기 이전에 오디오 시스템들은 원음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원음과 이퀄한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이런 이퀄라이저를 이용을 해서 조정을 꼭 해줘야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같게 만들어주는 장치라는 뜻으로 이퀄라이저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이 있어요 그 설이 일단 제일 유력하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지금에 와서 이퀄라이저의 역할을 뭔가 같게 만들어주는 장치다 이렇게 하면 약간 좀 맞지 않은 말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도 근본적인 걸 따져 들어가자면 사람 귀에 가장 근원적으로 원음과 비슷한 소리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번 볼게요 제가 녹음을 예전에 했던 파일을 하나 그냥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오디오가 녹음이 돼 있고 그리고 밑에는 이제 MR이 있는 그런 음원이거든요 한번 잠깐만 들어보고 엄마의 희백을 이어 받아 내 알게리 뭐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지금 이펙트 같은 거 DSP 작업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 보컬만 솔로로 해놓고 이퀄라이저를 한번 적용을 시켜서 목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디오 트랙에는 기본적으로 큐베이스에서 만들어지는 채널 세팅이 있죠 이거예요 여기 보이고 있는 이게 채널 스트립이라는 겁니다 이 채널 스트립에 기본적으로 게이트, 컴프레서, EQ, DSR, 맥시마이저까지 이렇게 좀 적용을 시켜가지고 기본 내장되어 있는 우리 큐베이스에 내장되어 있는 장치들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믹싱 같은 작업을 하기에 아주 썩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충분한 정도의 성능을 보이는 그런 플러그인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로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컴프레서 자리에는 스탠다드 컴프레서, 튜브 컴프레서, 빈티지 컴프레서 중에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게이트도 마찬가지 이런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이 중에서 EQ에 대해서 먼저 보겠다는 얘기죠 EQ, 이퀄라이저 소리의 고저라는 말이죠 소리의 음, 음의 음 높이 음의 세기가 아니고 음의 높이 도레미파솔라 시도로 따지면 음 높이죠 그런 음 높이 이게 주파수에 따라서 음 높이가 좌지우지 되거든요 주파수가 높은 음이 높은 음이고 주파수가 낮은 음이 낮은 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주파수에 따라서 볼륨을 주파수에 따라서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통틀어서 우리가 EQ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EQ를 이렇게 전원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퀄라이저만 오른쪽에 따로 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여기에서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이랑 이거는 같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퀄라이저의 모습인데요 이퀄라이저는 크게 나누어서 옛날에는 종류를 딱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얘기를 했었더랬어요 아날로그 시절이죠 이때는 그래픽 이퀄라이저라는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파라메틱 이퀄라이저라는 종류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는 이제 작동 방식이 사뭇 많이 달랐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익히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부를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방식의 이퀄라이저 그리고 이런 디지털 플러그인 방식으로 화면을 이렇게 보면서 작업할 수 있는 방식이 나오면서 이 그래픽 이퀄라이저의 장점과 파라메틱 이퀄라이저의 장점을 골고루 갖춘 그런 방식의 이퀄라이저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된 겁니다 큐베이스에 기본 내장되어 있는 이 이퀄라이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픽 이퀄라이저가 어떤 게 있는지 살짝 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여기 인서트에 보시면 큐베이스에 이렇게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이 있죠 이 중에서 이퀴 탭을 열면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이퀴가 있습니다 이 중에 큐베이스에 내장되어 있는 그래픽 이퀄라이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GEQ10 그 다음에 GEQ30 10하고 30 이렇게 두 가지가 그래픽 이퀄라이저로는 유일하게 지금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살짝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GEQ 그래픽 이퀄라이저라는 뜻이고요 30 이 숫자는 30개의 밴드 위드스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밴드의 개수를 갖고 있다 밑에 보시면 주파수가 이렇게 나와 있죠 25Hz, 31.5Hz, 40, 50, 63, 80 이런 식으로 딱 보면 알겠지만 주파수가 고정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파수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단지 고정되어 있는 이 주파수의 볼륨을 높이고 낮추고 하는 작업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을 그래픽 이퀄라이저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래픽 이퀄라이저는 각 밴드들 고정되어 있는 이 밴드들을 0을 중심으로 해서 0dB를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12dB, 마이너스 12dB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 하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서도 이렇게 만질 수가 있어요 이런 그래픽 이퀄라이저로는 밴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디테일한 그런 조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주파수 정확한 주파수를 찾아가기는 힘들겠죠 만약에 1kHz와 1.25kHz 사이에 있는 음이 내가 조정해야 될 목표라면 이 사이에 있는 음은 어떻게든 조정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어떤 주파수 대역이 내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 효과가 좀 있겠지만 아닌 경우에는 조금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방식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이렇게 그릴 때 이퀄라이저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싶을 때 고음이 이렇게 좀 향상되어 있고 또 저음이 이렇게 향상되어 있는 모습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싶을 때는 그래픽 이퀄라이저도 나쁘지 않다는 거 하지만 그래픽 이퀄라이저는 지금 현재로는 그다지 쓰임새가 많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파라메틱 이퀄라이저인데요 파라메틱 이퀄라이저는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방식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화면에 이렇게 그래프 모양으로 만들어 나와서 그렇지 옛날에 이런 믹서기나 오디오 장치들에 보시면 밴드 위드스 주파수 대역폭을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대역을 조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역폭도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양을 밑에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노브들이 쭉 장치가 돼 있는 걸 아마 뭐 사진이나 이런 데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이렇게 그래픽화 시켜서 갖다 놨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큐베이스에 내장되어 있는 이퀄라이저에는 4개의 밴드를 가지고 있어요 4개의 밴드를 가지고 있고 첫 번째 밴드 1번 밴드는 로우 셀프 그 다음에 네 번째 밴드는 하이셜프 모양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로우 셀프라는 것은 로우 셀프라는 것은 이렇게 올리게 되면 지정되어 있는 이 주파수 아래로 볼륨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모양으로 그리고 하이셜프가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지정되어 있는 주파수 위쪽을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우 셀프 하이셜프를 잘 이용을 하면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지는 효과를 상상을 해 보면 저음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500Hz부터 점점 조금씩 낮아져서 이렇게 50Hz, 20Hz 쪽으로 가면서 6dB, 마이너스 6dB까지 이렇게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2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라메트릭이라고 되어 있죠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라는 것은 이렇게 ON 해주고 지정되어 있는 주파수를 중심으로 해서 양방향으로 이렇게 볼륨이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가면은 Q 팩터라는 게 있어요 맨 밑에 이게 지금 1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1옥타브라는 뜻이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1옥타브, 1옥타브에 해당하는 우리가 여기에 음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음향에서 1옥타브는 2배의 주파수 관계예요 음악에서 우리 1옥타브는 도에서 도까지 이게 거의 2배의 주파수라니 보통 일반적으로 조율할 때 440Hz를 많이 쓰죠 그렇죠?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는 437Hz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440Hz보다 더 높게 쓰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440Hz에 정확하게 맞추진 않지만 보통 전자음악, 컴퓨터로 음악하는 데는 전 세계가 표준으로 440Hz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440Hz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 가온다에서 두 계단 밑에 내려가 있는 라, A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 A음이 440Hz라는 얘기예요 그럼 1옥타브 위의 음 한 옥타브 위의 음은 880Hz가 되고요 그 한 옥타브 밑의 A음은 220Hz가 됩니다 그런 관계를 대충 우리가 여기 주파수를 보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440Hz 정도 되는 주파수에서 여기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아래로 한 옥타브, 위로 한 옥타브 정도 되는 범위가 같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여기에 1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12로 이렇게 수치를 올리게 되면 아주 좁은 이 큐베이스 플러그인, 이 큐 플러그인에서 가장 좁은 상태로 범위 폭이 좁은 상태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그래프로 이렇게 보이는 이 값이 정확한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장 좁은 상태로 가장 좁은 범위 가장 좁은 범위의 소리만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범위를 지정할 수도 있지만 이 밑에 가서 우리가 주파수 대역을 이렇게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한 주파수가 되겠죠 혹은 마우스로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필요한 주파수를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주파수를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볼륨을 높이고 낮추고 그리고 범위를 좁히고 넓히고 0으로 주니까 거의 전체 대역의 범위를 소리를 키우고 줄이고 하고 있죠 물론 이런 경우는 그리 흔치 않겠지만 이 범위를 어느 범위를 내가 볼륨을 높이고 줄일 것인가 또 정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필요한 주파수들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그리고 Q 팩터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조정을 해서 필요한 주파수 대역별 볼륨 변화 값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퀄라이저입니다 여기서 이퀄라이저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 놓고 나면 채널 스트립에도 이렇게 주파수 대역이랑 게인이 얼마나 줄였고 느렸고 이렇게 다 나오죠 그리고 이 값들은 여기에 왼쪽에 인스펙터 메뉴에도 이퀄라이저라고 되어 있는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 곳에서 우리가 이퀄라이저에 대한 변화 값들을 불러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인서트에다가 이퀄라이저를 또 추가할 수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대부분 이제 보컬이라든지 악기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이퀄라이저를 잡기 위해서는 한계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추가로 더 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퀄라이저 탭에서 이퀄라이저 탭에서 쭉 내려가 보시면 여러 가지 이퀄라이저가 있어요 이퀄라이저 다른 종류에 대해서 사용법은 조금 이따가 보고요 일단 큐베이스에 내장되어 있는 스튜디오 EQ 이걸 한번 볼게요 이게 가장 기본형 이퀄라이저입니다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해요 약간 다른 게 있다면 아까 우리 내장되어 있는 이 플러그인 EQ에는 왼쪽에 하이컷 필터랑 로우컷 필터가 따로 존재해요 이게 뭐냐 하면 마이크 같은 거 입력 단자에서 어떤 특정 주파수 아래쪽을 완전히 커팅해 주는 그런 플러그인이에요 이걸 켜게 되면 134Hz라고 나오죠 134Hz에 이하되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부분을 아예 커팅해 버리는 소리를 들려주지 않게 되는 완전히 커팅을 딱 잘라서 134.6Hz 미만의 소리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감소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4dB까지 이렇게 감소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감소되어 내려오는 각도도 여기서 정할 수 있는데요 이 각도가 각도와 관계되어 있는 게 이게 바로 24dB 옥타브당 24dB 그러니까 한 옥타브 정도 되는 범위만의 24dB를 내려오라는 뜻이에요 이거보다 더 많이 주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48dB이 감소되는 한 옥타브 범위 내에 48dB이 감소되는 아주 급격한 볼륨 변화겠죠 그죠? 거의 뭐 안 들릴 지경까지 필터링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이컷 필요에 따라서는 하이쪽에 불필요한 소리들이 있다 그러면 하이쪽을 이렇게 커팅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요거에 조금 다른 부분이고 나머지는 기본 원리랑 이런 것들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밴드가 4가지가 있구요 4개의 밴드가 있고 그 다음에 1번 밴드랑 4번 밴드는 이렇게 셀프 타입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죠 요거는 변경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요 플러그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셀프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을 파라메틱으로 바꾸면 요런 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4개 다 나는 파라메틱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4개 다 이렇게 바꿔서 필요에 따라서 바꿔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EQ도 마찬가지로 주파수 대역폭을 정해 줄 수 있구요 그 다음에 볼륨값을 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Q 팩터도 정해 줄 수 있죠 이렇게 요거를 피크 타입으로 이렇게 바꾸면 Q 팩터를 좁히고 주파수 대역폭을 정하고 높이고 낮추고 이렇게 가능합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구요 자 우리 변화폭을 한번 들어보면서 해볼까요 자 보컬 소리입니다 천마의 기백을 이어받아 음의 날개를 달아 나가자 사랑한다 천마의 메아리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보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자 따뜻한 가슴을 품고 뜨거운 큐 팩터를 올려볼게 천마의 기백을 이어받아 주파수 대역을 옮겨볼게요 날개를 달아 나가자 사랑한다 천마의 메아리 보통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또 다시 이제 이퀄라이저의 활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때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되든 안되든 한번 큐베이스에서 이퀄라이저로 이렇게 작업을 해보세요 소리를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면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소리가 다 만들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잘 그래서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필요하니까 일단은 해보시되 활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알려드리긴 할텐데 대부분은 어떤 특정 주파수 대역을 이렇게 올려서 소리를 만든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아주 기본적으로는 깎아서 깎아서 여기도 이렇게 좁혀가지고 특정 딱 필요한 주파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내가 깎아야 될 부분인가를 알아내려면 들어보면서 소리를 높여보면 돼요 천마의 기백을 이어받아 그래서 주파수를 이렇게 이동을 해봅니다 날개를 달아 나가자 사랑한다 천마의 매아리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특정 부위가 소리가 굉장히 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우리가 깎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좋은 모니터로 모니터 스피커나 모니터 헤드폰으로 이렇게 듣다 보면 좀 귀가 굉장히 자극되는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대역포기 소리가 증폭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천마의 기백을 이어받아 이렇게 깎아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조절하시면 돼요 이거는 일단은 나중에 오늘은 큐베이스에서 이퀄라이저에 그냥 동작하는 방법 이거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꿈에 날개를 달아 나가자 사랑한다 천마의 매아리 이 과정을 여러 번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퀄라이저를 한번 걸고 또 다른 이퀄라이저를 또 걸어서 또 다른 주파수 대역폭을 조금 조금씩 낮추고 이렇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는 작업이고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쉐이핑을 또 또 다시 한 번 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또 많이 쓰는 이퀄라이저들이 또 있어요 여기 보면은 웨이브스라는 데서 나온 플러그인이에요 웨이브스라는 데서 나온 플러그인 중에 Q시리즈 Q1부터 Q10까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죠 각자 보면은 모노인 경우 스테레오인 경우를 따로따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요거는 이제 모노 트랙이죠 모노로 만들어진 오디오 트랙이니까 모노를 가져오면 됩니다 요게 이제 밴드의 개수인데요 Q10 한번 가져와 보면 모노 한번 가져와 보면 이렇게 좀 전하고 거의 비슷한 거지만 10개가 있어요 10개가 아까 4개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10개의 밴드를 가진 10개의 밴드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이퀄라이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게 제가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뭔가 작업할 때 되게 많이 쓰는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Q가 있어요 Q가 그래서 Q를 이렇게 요거는 이제 단위가 좀 다른데요 100으로 올리면 가장 이렇게 좁은 상태에 범위가 좁은 상태에 이퀄라이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서 노브를 조정해서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볼륨을 키우고 줄이고 그 다음에 주파수 대역을 이렇게 옮기고 다 가능합니다 10개의 밴드가 모든 게 다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개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애용을 많이 하는 편이고 일단 개수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퀄리티도 나쁘지 않고 요런 이퀴라이저들이 존재합니다 요런 Q클론 이라는 이퀄라이저도 존재하고요 이렇게 소개만 좀 시켜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래픽이퀄라이저처럼 되어 있죠 그래픽이퀄라이저처럼 만들어져 있는 주파수 대역별로 조정할 수 있는 플러그인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Q베이스에 내장되어 있는 플러그인 인데요 DJ EQ라는 플러그인 이에요 요것도 주파수 대역이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고음 중음 저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낮추고 높이고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낮추면 요런 방식으로 낮출 수가 있어요 요거는 주파수 대역폭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죠 뭐 일종의 그래픽이퀄라이저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세 개의 밴드를 가진 그래픽이퀄라이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전통적인 그런 믹서기 아날로그 믹서기에 달려있는 그런 파라메티 이퀄라이저 모양을 하고 있네요 그죠? 여기 보면 로우 필터 미들 필터 하이 필터 이렇게 해서 로우 미들 하이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양을 이렇게 조절하는 거 이렇게 파란색으로 주파수를 5단계로 조정할 수 있고요 양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얘는 이제 아주 디테일한 그 사이사이 값을 다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 믹서기가 요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해놓은 이퀄라이저입니다 대표적인 이퀄라이저 몇 가지만 우선 요번 시간에는 살펴봤는데도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시간이 있을 때 다음번에는 이제 이퀄라이저를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톤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일단 해보셔야 될 부분이긴 해요 저음이 어떻게 소리가 변하고 그 다음에 중음력이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변하고 고음력에서는 어떻게 변하고 요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잘 들으면서 조정을 해보셔야 됩니다 대신 과학에 과학에 막 이렇게 확확 틀어서 소리를 뭐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를 주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서 약간의 변화는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해야 돼요 귀로 들어가면서 자꾸 리스닝 훈련이죠 한마디로 그걸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퀄라이저에 대해서 기능적인 면으로 일단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이내믹 계열의 사용법을 플러그인드 사용법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다이내믹 계열이라 그러면은 뭐 컴프레서가 가장 기본적이겠죠 컴프레서라는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리미터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처음 그 이 채널 스트립에서 봤던 것처럼 게이트라는 것도 있어요 게이트가 역할이 되게 조금 다양한데요 게이트에 대한 것들도 시간이 되면 좀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이내믹 오늘은 소리의 고저 고저에 대한 걸 살펴봤다면 다음 시간에는 소리의 크기 큰 소리와 작은 소리에 관련된 거를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듣느라고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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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저